집중의 집중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두번째 수심의 오따기 먹고 싶어? 수심의 오따기 먹고 싶어? 수심의 오따기 먹고 싶어? 수심의 오따기 먹고 싶어? 오따 먹으면 어떻게 되는거 같애 아예예예 할수도 있지 않을까? 병원에 이용이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수지아 한입만 먹어볼거야? 한입만 먹어볼거야 아 이거 한입 먹고 싶은 애도 또 왔네 아 한입 먹고 싶어 고구마 먹을 강아지 춘침이 지금 인상 쓰는건가 덕전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귀여워 엄청 맛있다 순심히 먼저 먹어 소울이 봐 거기 있을거야? 응 바삭바삭하지? 카레 세상에 구운 고구마를 애들이 이렇게 먹어 귀여워 순심히 맛있어? 또 먹고 싶어 주워먹었다 우리 순심히 안주워먹는데 주워먹었어 기다려 한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순심히 언니 기다리고 석선이 언니 기다리고 카레 기다려 카레야 먹어 장애로 따봉 다봉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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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따따봉 잠시만 조금 남았는데 한판 더 해볼까 기다려 이상하지만 이거 너무 조금 남았잖아 저인데 너무 조금 남았잖아 저거 상금이 상금이 자매인 아니야 뭐야 이거 엄마가 먹겠어 한파만 더 할까? 기다려 좋았어 기다려 누가 제일 잘하는지 보겠어 담수 여기 앉아 칼에 앉아 칼에 뒤로 그렇지 둔침이 언니꺼 덕단이 언니꺼 카레 기다려 기다려 덕선 엄마 배신감 느꼈어 너한테 엄마가 다 먹어버릴거야 니가 시작했어 그 다음 너가 먹었고 그 다음 토끼 너에게 실망이다 마지막 기회다 그럼 엄마 너무 길게 안할게 기다려 귀여워서 그렇지 귀여워서 그렇지 아이 귀여워 엄마가 잘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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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 나무가 큰 언니 끝 잘했어요 칼에 손 잘했어 덕선이 손 순심이 손 아이고 착해네 착해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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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